어제까지 졸업하는 게 시간이 안나서 그냥 그냥 졸업식 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만 생각해서 그 큰 의미가 졸업식을 한 거라고 생각을 안 하다가 자기 전에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미처 시절이 끝이 난다고 생각한 친구들을 보면서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이렇게 오늘 대수하고 친구들이랑 계시다가 여기서 공감하시려고 하고 원래 친구들이랑 같이 사서 찍고 그동안 중학교 시절이랑 고등학교 시절은 되돌아들면서 오늘 관촌 시절을 잘 보내줘야겠습니다. 오늘 선생님께 생각해 주세요.